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답이 없는 그런 노답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전날 사업이 망한 뒤에 죽기 살기로 버티다가 이제야 겨우 빚 다가팠는데 그지같은 허세가 발동해서 망했던 헬스트레인을 또 하겠다는 남편 여러분 좀 밟아주세요. 원지 이제와서 다시 꿈을 찾겠다는 남편 미치겠어요. 남편이랑 어제 새벽 늦게까지 계속 싸우고 지금도 속이 다 썩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글 써요. 이렇게 해도 안되면 이젠 진짜 이혼밖에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여줄거고 아니 알고 있어요 글 쓰는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딱 써볼테니까 저희 남편 제발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맞벌이 중이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어린 녀석입니다. 허 벌써 3년도 넘었군요. 그러니까 지난 2019년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같이 저랑 같이 운영하던 센터가 망해버리고 헬스센터 하필 운영하고 얼마 안됐을 때 코로나 터졌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기를 낳은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친정이 논산으로 가고 그리고 남편은 친형이 있는 동해로 각각 흩어져서 정말 각자가 미친듯이 죽어라 이래가지고 있는 빚 겨우 다 갚고 이제야 새 식구 다시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중이고 비록 빚은 다 갚았지만 모은 돈이 겨우 3,500 이게 전세산이에요.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월세살이 하고 있죠. 그래도 어찌어찌 운좋게 지금은 새 식구가 다시 모여서 살고 있고 특히 저희 아주버님이 정말 은인이죠 은인 생명의 은인 아마 아주버님 없었으면 저희는 지금도 이산가족처럼 살았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동생 가족 불쌍하다고 동생을 불러다가 배 오징어 유통일을 하게 만들어줘서 겨우 먹고 삽니다 이제.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더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 있는 자식만큼은 우리 꽁꽁이만큼은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막 이러면서 서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었는데요. 이게요. 이 정신나간 인간이 이제 빚도 없고 수중에 돈이 조금 고이니까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저래 하던 일을 하고 싶다면서 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세상 물장 하나 모르는 아줌마라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다른 트레이러들 하나같이 대출받아가지고 센터 차리고 대박이 나서 지금은 외제차를 굴리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들 그러고 산다며 모르는 소리 좀 하지마! 이럽니다. 아 그래요? 제가요. 평생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그만뒀고 그 이후 저희 친정에서 운영하는 시골식당에서 일을 한 게 경력이 전부긴 해요. 근데요. 아무리 그런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야! 안 돼! 이렇게 말렸더니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남편 앞길을 막는 똥멍청이랍니다.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원래 트레이너였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운동하러 갔다가 만난 거 인정합니다. 네 알아요. 여하튼 둘이 악착까지 모은 거랑 대출로 센터를 차렸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바로 망했고요. 근데 이제는 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 어디든 가서 모든 길 가는 사람에게 다 물어보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요. 배, 오징어 한 축, 두 축 신경 써가면 언제 돈 버냐? 어? 나는 이제 오징어 냄새 맡기도 싫어. 토할 것 같다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대출받아가지고 센터 한번 차려보자. 이러면서 송장 액셀만 봐도 이젠 토악질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 진짜 너무 무섭고 진짜 억장이 다 무너져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다 오징어 덕분인데 그런 오징어랑 아주버님께 감사를 하기는 커녕 이렇게 사람 자체가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나요? 나는 오징어가 고마워 죽겠는데 오징어가 싫대요. 솔직히 그래요. 아이 없고 우리 둘만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젠 아이가 있으니까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래서 그랬죠.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현실이 먼저고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가 정말로 세상물장 하나 모르고 개무식해가지고 무작정 남편의 앞길을 막는 그런 년이냐 이거예요. 세상물장 하나도 모르는 똥몽청이 아줌마라서 돈이 들어오는 아니 돈 넝쿨이 돈 넝쿨 호박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요. 벌써부터 어디어디 아파트 상관이 어디어디 부동산이니 등등등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난리입니다. 하도 쪼아대는 통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나마 있는 돈 3500 이거 난릴까 그리고 겨우 자리 잡은 거 이거 또 난릴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 오고 싸우고 계속 눈물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자꾸 이건 내 꿈이야. 하면 대박 터지고 잘 될 거라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혼장담만 해대고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 하면 냉정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편은 여기가 여초니까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깨인 사람들이라면 자기 말이 맞다는 걸 다 알 거라고 당당하게 물어보래요. 잘 아시겠죠? 저랑 남편 둘 중에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쪽에다가 가차 없이 쌍욕 좀 박아주세요. 여러분. 댓글 1번 아니, 남들이 외제차 굴리고 명품 도배하는 건 눈에 보이고 지가 차 망해서 털고 나왔던 건 안 보인대요? 맨날 닭 가슴살만 처먹다가 뇌까지 닭이 됐답니까? 코코닥! 걔 그지같은 헛소리 그만하라고 해요. 그리고 끝까지 대출받아서 그짓거리를 하고 싶다면 이혼하고 지 혼자 차리라고 하세요. 댓글 들이짠다! 아, 그리고 그 외제차 말이죠. 이익난 돈으로 벌어서 구매한 거 아니고요. 사업자용 리스예요. 한마디로 전부 다 빚이다 이 말이죠. 어이구 2번 어머나, 여기도 걔 무식한 헬창이 하나 있네. 이제 냄새나고 힘든 일은 죽어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 대표 소리는 듣고 싶은가 누가 모르나? 마음속에 허영심만 가득해서는 에휴 그럼가면 지 혼자 살지 남의 집 딸내미 데려다가 뭐하는 짓거려야 애도 있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가정까지 이뤄서는 있는 돈까지 말아먹고 마누라 그렇게 한 번 힘들게 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걸로 족하다고 제발 닥치고 개처럼 열심히 일이나 하라고 해요. 3번 더 망해가지고 진짜 나라 가기 전에 그냥 이혼을 하세요. 쓴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놈은 답이 없어요. 사업병 답 없어. 4번 보니까 쓴이 남편은 이미 눈깔이 확 돌았군요. 네, 이미 늦었습니다. 갈라설 테니 그냥 니 혼자 대출받아서 차리고 아이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는 남편을 말리냐 못 말리냐 그게 아니고요. 님이랑 같이 망하느냐 아니면 지 혼자 망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님도 정신 차려요. 5번 꿈 좋아하시네 끌 끌 끌 끌 끌 그냥 허세에 쩔어가지고 모양 빠지는 일 말고 보기에 멋진 일을 하면서 사장님 트레이너님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지금. 애가 있는데 집도 없고 가진 돈이 3,500분이면 더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일단 대출받을 생각이나 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미친. 저런 건 말이죠.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족속입니다. 책임감이 없잖아 책임감이. 6번 글쎄 그 헬스장 망한 게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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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댓글 내 아는 지인은 코로나 때 헬스장이 더 잘 돼가지고 지금은 벤처 S 클래스 끌고 다녀요. 죽여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쪽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혼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세요. 7번 아니 잠깐만 그 전에 대출이 되긴 되냐? 집도 없고 수입도 불안정한데 뭔 대출이야? 많아봐야 5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설마 이 금융권이나 사채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구만 근데 말이지 사채도 돈 나올 구석이 없는 집이라는 거 알고 꼴랑 천만 원 빌려주고 업장 보증금을 낼렴. 처묵 처묵 이런 생각만 할 것 같은데 말이지 이게 현실이야. 사업은 둘째치고 일단 최소 집장만을 해야 이 금융권과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거지. 여하튼 말입니다. 영끌해가지고 사업하는 놈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8번 오징어 냄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포기는 절대로 안 하겠네. 뭐 겨우 말린다 해도 그 오징어 일 절대 안 할 거고 아이고 쓴이는 참 앞길이 막막하겠습니다. 여하튼 절대로 돈은 주지 말고 할 거면 지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요. 이혼하고 9번 아니 다른 사람들도 남편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센터 차리고 운영하는 중인데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건 너무 위험한 모험 아닌가요? 요즘은 안 그래도 한 동네의 헬스장이며 요가학원들 이런 비슷한 업적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판국에 도대체 어떤 차별화를 두고 운영을 할 건지 참 궁금하다. 그렇게 당당하면 사업계획서부터 가져오라고 해봐요. 하여튼 사업병 걸린 사람들 답도 없다니까. 주변 사람 다 죽여. 10번 아니 뭔 소리야 이미 예전에 한 번 망했는데 부인이 사상물정을 모른다고? 지금 이게 말이냐 방구냐 똥이냐 저기요 진짜 잘 보러 외제차에 떵떵거리고 다니는 그 트레이너들은 코로나 때도 잘 버텼습니다. 누구랑 달리? 11번 능력은 없는 게 허세만 가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12번 내 주변에 헬스장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다. 13번 헬스 PT 끊으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보고 어딜 골라야 좋을지에 대해 조언해 준다면 과연 어떻게 말을 할 거냐라고 한 번 물어봐요. 네 됐으니 트레이너 생체는 기본이고 자격증 따져보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 그리고 지나치게 저렴한 곳 너무 오랜 기간 성급 내도록 유도하는 곳은 피하세요. 보디빌딩 강조하는 곳보다는 근골격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네요. 2번 아우 이건 뭐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너무나 뻔한 답변이라서 진짜 단 하나도 안 끌리는데?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영업하면 방문한 손님이 덜컥 계약해 준답니까? 아니 그리고 새로 오픈한 곳은 PR 해놓고 지도 새로 오픈할 건데 이건 뭔 개소리야? 모순 아니야? 14번 님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님 남편은 그때 그 생활이 그리운 것 같은데? 그렇구만 15번 어 그냥 이혼하고 지혼자 하라고 해요. 내 장담하는데 거지가 돼서 서울역에서 신문지 듣고 딱 며칠만 자보면 지난날에 자신을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응? 16번 그냥 애 주고 이혼이나 하세요. 뇌에 고구마만 들어찬 놈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이럽니까? 대댓글 그러게 허세 찌들어 외제차에 굴릴 생각하기 전에 대가리나 좀 굴렸으면 좋겠네요. 뭐 사람한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사업병 걸린 사람들 보면 주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암 같아요. 암 옛날 그 드라마 그 아들과 딸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 최수종 씨랑 그 아들과 딸 차별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 백일섭 씨 나오고. 그때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저는 백일섭 아저씨가 너무 싫었어요. 그 아저씨 보면은 맨날 사업한다고 돈 마누라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고 보증서 가지고 또 날려먹고 뭐야 그거 이발소 그 다음에 술도가 이런 거 다 말아먹잖아. 그러면서 큰 소리나 치고 어린 마음에도 너무 싫었거든. 얼마나 고통이야 주변 가족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정말 그게 꿈이면 진짜 하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그동안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하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처자식이 있잖아. 처자식이 있는데 대출을 해가지고 그런 모험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옆에 있었으면 진짜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